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찾으러 가시면 될 거예요. 현 시험물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르쳐야 하고 진작 돈가방을 찾으십시오. 4개의 돈가방도 있고, 1개의 돈가방도 있고 나머지 3개의 돈가방에는 진짜 돈가방을 뺏기 위한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3개의 돈가방에 놓은 상황이 아니라 돈가방을 가세요. 개새끼야! 그녀는 사울라면 너무 컸나, 너지? 광화문역에 있는 지자체로 그냥 다 뒤져. 로커 다 뒤져. 그럼 사줄 수 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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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열리는 겁니다 네 그 여기 그 친구 빨았거든 그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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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or 용복두 오복둑 방금 맛있다. 아깝다. 자, 이걸 제가 땄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이걸 그리고 자유롭게 뺏기는 거예요. 놀었는데? 아무것도 안 놀고 있어요. 계산하고 애들 어딘지 물어봐서 가요. 아, 나 존나 멋있다. 난 가방을 따버렸다 이 말이야. 아버지 자꾸 쫓아와. 저도 제가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면 진짜 귀찮게. 야, 파출소 좀 갔다 와야 되니까 조금도 가있을래? 파출소요? 네. 왜요? 가봐. 나 여기 들어가서 와야지. 알았어. 가봐. 아. 응, 이렇게 있을게. 거기 있어, 여기 있어. 네. 기다려. 뒤돌아. 더 가라고, 거길로. 안 끄네. 알았어, 알았어. 거기. 여보세요? 네. 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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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저기 같이 파출소로 가실까요? 빌번호 알려줘봐. 까먹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종이가. 근데. 예스, 그거 주소종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너가 나한테 빌번호 알려줘. 내가 너한테 핸드폰을 다 줄게. 핸드폰 다 주면 나 미션 못 받는 거 알지? 앞으로. 오케이? 인정? 교환. 알지. 교환해. 아, 쟤 도망가면 뭐해? 바보 아니야? 어차피 가방은 나한테 있는데? 아, 쟤 도망가면 뭐해? 쟤 왜 저래? 난 애초에 미션을 수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안 오는데? 왜 안 와? 동맹을 맺어야 할 것 같아. 누가 제일 믿음직할까? 내가 제가 봤을 때 권기동은 믿어봤자 마지막에 배신당할 것 같고. 네. 현서는 믿고 싶은데? 우리 둘이 동맹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하, 재혈이는 그래도 남자친구니까. 배신은 안 하지 않을까. 재혈님이랑 동맹하시는 것 같아. 네, 재혈이랑 뭐 어떻게 해볼까? 간다. 이곳에 닿은 비밀번호 힌트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있는 피디를 사놨게요. 역시 책은 종룩해야죠. 이 장소에 있는 장소에 있는 장소. 서점? 들어가? 뭐지? 아, 교보문고 아니겠지? 미션 못 봐, 나 지금. 잠시만, 나 미션 할 게 없어서. 여보세요? 어디야, 나 금찬데? 길이, 길이 돌아 봐. 아... 반가워. 안 돼, 우리 택시 타고. 택시 좀 얻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어딘지 알아야 가지. 교보문고 아예, 교보문고? 왜 교보문고인 거야? 교보문고 같은데? 왜? 그렇게 쉬울까? 역시 책은 종독해야 제맛이지. 어디겠어? 어딘가? 교보문고는 아니야. 교보문고겠니? 어디야? 어딘지는 나도 모르지. 나도 이제 다른 거 알지. 교보문고는 아직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종독소사관? 그렇지, 그런 느낌이네요. 종독소사관 같은데? 있어. 어, 가까운데? 귀여워. 귀여워, 가까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 어차피 나는 누가 지금 동독맺을 생각이 없어. 그냥 뒤에 제일 믿음직한 게 자기야. 나 와. 가보자, 이제. 누가 너 순간적으로 순간력이 빠르지. 어? 어? 승관력이 빠르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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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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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른 인원이 와서 미션을 풀고 가셨습니다. 아아! 수사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여기 지금 거의 바로 왔는데? 아아! 시익! 아! 아! 아 시익! 아, 여기 도서관인데. 아! 아, 나 너무 욕했다. 하하하하. 저기, 종독! 아! 시익! 종독 도서관이. 힛! 저 많이 똑똑해! ?... 해줍! 아하! 죄송해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빨리 왔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다행이다 차라리 차라리 다행이야 빨리 일로 갈래? 아 현서야 왜? 얘기를 잘 들어봐 현서야 말해봐 네가 가진 정보가 뭐야? 많은 게 있지 내가 만약에 너에게 가방을 준다면 그 정보를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역시 을이구나 나는 이렇게 먼저 나에게 선투 다가워주는 사람을 바랬던거야 아까 내가 그 가방 뺏긴 장소 있잖아 거기로 와 알았어요 현재 거기서 보자 정보랑 가방이랑 교환하는거야 오케이 굿 좋아요 자 거기서 만나자 내가 진짜 가방만 준거가 어딨냐? 미안해 누구세요? 죄송한데요 택시 따로 부를거라서요 택시 같이 봅시다 알았어요 이제 정보드릴게요 네 같이 부를까 됐다고요 됐다고요 제가 아까 가방을 뺏겼던 그 장소 다녀왔어요 제가 비용은 두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금이 환영했다고 할까요? ㅋㅋㅋㅋ 근데 아까 첫번째꺼 제가 제기꺼를 했는데 제기가 안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받은게 813 아 813 599813 5ヤ глаза 크레인 생일 크레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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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 배신하면 안 된다 어떻게 물건을 갖고 왔는가? 물건을 갖고 왔겠지 정보는 여깄다 내가 받은 정보가 몇 개야? 두 개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건물을 원하는 거야? 건물 두 개 다 원해 그런데 아니면 주의 양이 있어 나는 건물 하나 근데 내가 왜? 가방 필요 없나봐 정보가 필요 없나봐 영어 갈래 그냥? 야 빨리 다른 미션 하기로 해 얘들아 빨리 다른 미션 하기로 해 미션 왕이야 세 번째는 내가 이길걸? 빨리 가방을 하나 열어보는 게 낫지? 열어봐 아니 나랑 맞을 거야 나도 이게 아니고 아 못해 내가 말해 일단 떨어져 봐 아까 근데 나는 그랬잖아 제이랑 사귀는 장이라고 아니 그거 좋아해 나 이렇게 믿어 또 봐야지 아니 제이가 어느 데서 나고 싶어 제이 자랑 가했어 한 명씩 들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나는 어차피 저거 안 열리잖아 어 이거를 나는 주고 거는 두 개를 갖고 떠나는 거야 당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종이 한 변하래? 그래 저기 종이 놔 저기 종이 놔 그러니까 잠깐만 아 그거 너무 멀어 여기 앞에 놔야지 놓고 나 앞으로도 안 할 거야 하나는 뭐야? 알로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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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지? 다 짠 거 아니야 다 꺼져 아니 짠 게 아니라고 다 꺼져 아니 짠 게 아니라니까 다 꺼지라고 나 진짜 놀랬네 야 종이 놔 야 카톡 아 종이 일단 놔 야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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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그러면 못둑하라고 가방이랑 교환하자고 알았어 야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말했다 종이 먹었다고 내가 말했어 종이 먹었다고 종이 먹었다고 아 근데 저거 저거 안팔다 봐 나 그냥 건너야 돼 종이 먹었다니까 서로 한 수씩 주고 받았구만 야 저거 낡은 시간 못하냐 어 아까 찍으라고 한 거야 뭐야 야 일로 와봐 어 뭐야 여기 알파문구 있는데? 알파문구 드림디포 다 있네 여기서 가보면 있을 것 같아 틀딱 혹시 비비탄총은 없죠? 알파문구 여기도 있다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백방 없을 것 같은데? 비비탄총 없죠? 요 안에는 없어요 그쵸 근데 동네 몽불이 없는데 네 됐다 일단 가방 이거 풀어 뭔데? 나 믿으면 풀어 왜 풀어야 돼? 근데? 너 아무것도 모르지리 나 풀어 아 너 말려줘 하나 말려줄게 내가 가방을 왜 줬겠냐 사실은 나는 모밀집에 갔어 모밀국수를 먹고 있었어 어느 때와 같이 나는 이 게임에서 왕따가 된 것만 봤어 나 혼자 그 가게 앞에 가방 숨기고 혼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 그랬는데 그런 데 어쩌나 딸감 막 열린 거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응 예 오 너 일부터 뭐 했는데? 가방을 열어요 오 그래서 너 가방을 열어요? 이 가방을 열 수 있잖아 뭔 소리야 가방을 열어준게 나왔다니깐 아 오케이 오케이 이 가방을 같이 열어자고 그래 바보야 오케이 어? 뱅도한 사람은 좀 있는데? 나 전재월이야 나 그냥 어떻게든 열어버려 아니 근데 같이 여는 건 여는 건데 은냄소 좀 사와봐 은냄소 시원한 걸로 얼음 끝도 현서가 다방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다면 전화가 왔겠지? 내가 전화에서 당한 척을 좀 해줘야겠다 뭐 에이전트 아토피? 헤이 앞으로 나랑 동맹 협력 이런 거는 영원히 없는 걸로 알아라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네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네 야 너무하다 야 근데 대신 내가 진짜 정보 하나 줄게 뭐 안 열렸어 일단 그 두 개로 넓게 아 나 번호 하나만 알려줘 그럼 진짜로 제발 아 이제 털이야 이제 아 알았어 그러면 어 미안하지만 알려줄게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 거짓말 하는 말인데 그러면 599 599? 어 알았어 599 한번 열어볼게 열어보고 연락줄게 어어 미안하네 에이전트 제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대로 있어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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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져 일단 보자 같이 일단 앉아있어 앉아 안킬게 이게 내가 전화해서 현수한테 이번에 얻은 언어를 알려줄게 알았어 좀 믿자 우리 너무 더럽다 둘이 커플이야 그니까 커플 게임 좋아하는거야 내가 먼저 볼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 열자 하나 둘 셋 아 좋아 아 뭐야 그거다 야 이거 총있다 야 잠깐만 진정해봐 진정해봐 일단 이대로 진정해봐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아 팔팔 맞았어 아 팔팔 맞았어 아니 이게 총이거든 아니 우리 코플레 너무 취해 지금 코플레 멜제 망해 이거 진짜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넌 차 넌 차 넌 차 넌 차 넌 넌 넌 넌 넌 넌 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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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게 지금 안 닫혀 비보드 열어야 닫혀 알았어 아 더워 아니 나 미션 봐봐 미션 봐봐 진짜 우리 커플이다 미션 봐봐 불고기 스타 미션 봐봐 미션 봐봐 미션 봐봐 미션 봐봐 너 진짜 너무 추하다 미션 봐봐 미션 봐봐 나 이거 구워줘, 이거 구워줘 힘으로 하면 구워줘 어디로 가지? 할 게 없어 내 핸드폰 세 명 현서한테 전화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현서야 기동아 혼동 가져가, 이제 무겁다 맨 처음에 문제 푼 데 있지? 어 일로 와봐 나 벌써 100만원 있어 일단 갈게 어 그럼 거기 서있어봐 서있어 오지마 오늘 도망간다 일로 와봐 널 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 날 쏘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쏘기 너 가자 오묵 빨리 젖어 저거 오묵군가 오묵군가 그래 아 아니 비보다 재설정하게 아 재설정해볼게 아 아니 안 가져갔다 가져갔어 야 좀 믿어라 알았어 자 그럼 김아 아는 거야 칠 칠 칠 아 뭐야 용무구? 안돼 어 뭐야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가 잘못됐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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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에 문을 왜 바꿨냐고 하하하하 니가 다 날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황금열수라도 푸셔서 연단한다고 하면 안 될게 어 그래도 돼요? 황금열수에는 만능열수잖아요 그러니까 만능열수니까 푸셔서 연단한다고 봐 물어볼까 물어볼까 하하하하 아 우리 어딜까 일단 이 상태로 우리 미션을 먼저 하고 뭐 한 명에 총은 없게 있잖아 한 명이 있을 때 아 오케이 알았어 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어떻게 묶은 거지? 하하하하 아 진짜 싫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근데 그거 누구 거 세워왔니 또? 정재혁 거 세웠어? 강재희 거? 정재혁 거 정재혁은 어딨어? 몰라 지금 아 너 미션 모르는 거야? 난 하나도 몰라 핸드폰 줘봐 왜? 미션 좀 해보게 아니 나 심심해서 그래 미션 알고 싶어? 사실 나도 가방이 있어야 나도 또 재미를 보지 나도 그러니까 너 근데 빌번호 하나 알잖아 알지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여기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여기서 자 이거 먼저 전화? 응 나 안 볼게 좀 올려줄래? 아니 그래 대신 깠는데 여기에 돈이 들어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아 안 열리네? 같이 부터 해야지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자 이거 가보자 아 이건 100%래 이거? 열리는 거 왜? 아 놔줄래?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일단 열리나 봐 어차피 너 나랑 같이 붙어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응 어? 망가진 거 같아요 나 지금 4개 다 해봤는데 안 맞아 뭔데 빌번호가? 아 어차피 못 도망가 너랑 나랑 한 배야 근데 어차피 여기서 하나는 무조건 열려요 그러니까 한번 열고 우리 그래 나도 이제 힘드니까 그냥 깔게 그래 8,1,3 해봐 안 돼 야 미션 하자 이게 뭔가 안 돼 안 돼 부졌어? 한국에서 여길 거야? 쏠게요 야 씁시다 나 배 써버려 황금 열쇠 알았어 안 해 안 해 나도 이 정도면 다 가서 놔 가자 가자 나 케이크하고 그래 어차피 나한테 썩었어 여기가 어차피 공익었어요 공익었어 아 아 아 300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 앞에서 우리 맹세하자 손대 상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눌 것이며 상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눌 것이며 우리는 우리는 서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서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동맹 동맹 에이전트 실패 제이 크로스 크로스 사볼까요? 내가? 어 준비해서 처음 해봐 준비해서 처음 해봐 안다 안다 나 너무 운인나봐 나 저 말했죠? 재혈이 믿음직하잖아 일단 어쨌든 공과방은 공기동안 됐으니까 소화로 공기동안 싸는 게 일단 정답이야 어 뭐야 뜯었어 어 지금 튀었나? 어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가세요? 시작 수 수 수 수 수 수 안 된다 어 pega 운민 미소 아 엠티로는 안 과식이 좋아? 필요 없어 공기서 들어가서 창으로 쏠 거야 아 내가 정절이겠다 마지막 카드는 그래도 나한테 아직 있어 아 완벽했는데 제이야 시간이 없어 3분 남았어 너한테 지금 소음이 몇 갠데 아무 둘 다 놀려줘 나